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4절, 51절부터 6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52절까지 2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2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 목적이었는데 이제 가난한 땅을 분배하는 땅을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최대급 1세대에 비해 최대급 2세대 인구가 그렇게 줄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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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절까지 64절에서 6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1절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숙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노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뿐만 아니라 이것에 참여했던 250명을 모두 불에 삼키게 되는 일을 통해서 모두 진멸하시는 심판을 멸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6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한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을 61절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64절에서 6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가난을 정탐했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우수와 갈렙을 유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기억하기 힘든 사건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추레굽 2세대들 가난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추레굽의 2세대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가난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추레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나를 신뢰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지만 너희들의 조상처럼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의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라기보다는 당부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민숙이 말씀은 본래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말씀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를 이 민숙이 말씀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또 가난한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려하였고 또 고라와 총회에서 구별이 된 250명이 반역한 사건 또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민숙이 말씀 가운데 내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종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칠흑같은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그 밤의 시간에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종하여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결론을 짓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작은 불평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민족이 불평이 되었고 이 불평은 그냥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작은 불평이 있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불평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또 믿음의 성포만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되어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만 있게 되기를 감사만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화별로 땅을 분비하는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히 들려주셨습니다 땅을 분비할 때는 그 집화의 인구수대로 땅을 분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위치를 정할 때에도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의 위치 또한 정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 집화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의 이름도 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땅을 분비하는 일을 정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작은 혼란과 또 다툼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땅 분비하는 사건에 있어서 이 땅을 분비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아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가난한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모두 얻은 것처럼 이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끝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가 된 것처럼 그 땅을 분비하는 일을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일에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일을 이미 그들이 얻었다 여기고 그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보게 될 27장 말씀에는 슬로보아스의 딸이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이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미암아 자신들의 가문에는 땅이 분배되지 않게 된 일로 인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자신들의 가문에도 땅을 분배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들이 땅 분배가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취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오니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얻어진 땅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성시된 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실 거다 라고 믿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성겨도 그 마음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낙심이 들고 또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면 이것은 이미 성시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붙잡고 이 약속이 곧 성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시된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성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69세에 인도 성교사로 사시다가 미국에 집회가 있으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들어오셨을 때 내추럴로 쓰러지셨는데 그 성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고백하기를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또 병원에서도 섬기는 간호사에게 또 부탁하기를 나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저에게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그 섬기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서 그 내추럴의 질병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기로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예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경험을 근거하여서 책 한 권을 쓰게 되셨는데 더 디바인 예수 곧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평생 붙으신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마이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이 예입니다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혀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그 일 이후에도 20년을 더 인도 성교사로 헌신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말씀은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취된 말씀이고 성취될 주의 약속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이 성취되어 우리가 십자가로마이미야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고 성령이 임할 것이로 약속하셨고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약속으로 치여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또 공부하기도 게을리 하는 것 같고 목회자라 꿈이라 말은 하는데 삶은 전혀 부모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그 아이가 생각이 깊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날마다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목사인 나는 눈앞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구별을 택하시고 종기한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실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한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약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 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주님 제게도 약속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약속을 제게 허락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나를 신뢰하여 의지하여 나만 따라오라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발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발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하나님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 오직 나를 신뢰하여 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의 암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들이 가운데 얻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난한 땅을 분배하는 이래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로만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난한 땅을 이미 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 그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이것은 곧 성취된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교회에 이 나라에 주신 약속이 곧 이루어진 것을 믿고 허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형편과 상황을 보르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에 믿음으로 치하며 탐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실 약속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와 나라를 향한 약속을 붙잡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죄의 음성을 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주시옵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онов